잠자기 전에 고독하게 창밖을 보던 눈이 슬슬 감기고 있습니다 눈이 감긴다 눈이 감긴다 여기는 지금 제 책상 컴퓨터 옆에 에어컨 실내기 위에서 자고 있다가 다시 사진만 찍으려 하면 움직이시는 키비님 밖에 묻은 고독한 남자 저기는 바로 위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일산 지역은 실내기가 안에 있습니다 잠시 깨져도 오시더니 다시 좀 실려합니다 저희 주인님 명품 사느라 책본 못 사고 모래랑 관식 사고 화장실이 하나 늘어서 두 개가 돼서요 모래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일 배송되는 머리를 샀습니다 밖이 보이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턱을 깨고 주무시네요 얼굴이 까면서 어디가 눈인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카메라를 켜고 봅니다 얼굴에 점박이가 귀엽긴 한데 흠은 눈을 잘 볼 수가 없다는 거 요즘 겨울철 정전기 때문에 미스트를 뿌리는데 싫어하십니다 멀리서 뿌려도 그래서 어찌할까 고민입니다 서로 찌릿찌릿해가지고 만져줄 수가 없어요 페브리즈를 뿌리기만 하면 또 좀 그런 것 같고 잡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잡히는 걸 싫어하셔서 저는 간식 먹을 때 했더니 먹다가도 도망가는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그런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잠방송 끝 잠방송 끝 잠방송 끝 잠방송 끝